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제 가장 핫 이슈는 민주당 내분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칼럼니스트가 선우정 씨입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만나기 힘든 그런 중후한 칼럼을 쓰는데 이 민주당 위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러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란 것이 뭐냐. 사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정권을 거치면서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무감각해졌습니다. 너무 큰 범죄가 은폐되고 또 침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이하의 소소한 그런 범죄 행위들은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선우정 칼럼은 학폭 아빠 조폭 삼촌 개딸들의 민주당이란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민주당이 뭐 상당히 좀 천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뭐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싸구려가 될 판이다 이렇게 걱정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핸모습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와 같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닐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이 국수본부장 내정자가 자식의 그런 학폭 사건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선우정 논술변 이야기는 최소한 국힘당이나 여당에는 최소한의 규율과 도덕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밝혀지게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마땅치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소위 굳이 좌파와 우파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 좌파는 부끄럼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남탓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러나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부끄럼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것이 그 동네죠. 민주당에는 이런 규율이 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또 자식이 학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모양이죠. 민주당의 도덕기준은 정치권 상식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거죠. 이것이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그냥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란 것이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술위원의 그런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도덕기준은 정치권의 기준과도 다르고 또 세상의 보통 사람들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우기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에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조작이 일상이 돼 있으니까 절대 조작해서 안 되는 까지 조작을 그냥 반복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천억 개발 이익을 특정 업자에게 밀어준 것도 그냥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손우정 논술위원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도덕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손우정 논술위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씨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쳐놓은 상태구나.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는 성남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한 조폭 변호사고 또 조폭 조카와 살인마 조카를 변호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손우정 논술위원의 주장은 아무리 변호사가 돈의 갈급함이 있더라도 맡아야 될 사건이 있고 맡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남시장 8년 동안 그의 주위에는 전국에 최강 투기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성남시에서만 해먹은 돈이 8천억에 이르는데 경기지사 4년 동안은 또 조폭이 꼬였고 대북 사업을 조폭이 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선 결과가 그들이 기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됐으면 조폭 재벌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주변에 지식인과 예술인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단계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될 때 그 단계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을 단계마다 주위를 값싸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싸구려가 됐다. 싸구려가 사람이 반만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격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훌륭함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열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훌륭함을 추구하는 것 훌륭함을 지향하는 것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조정 논술위원회의 판단은 민주당이 싸구려 됐고 언젠가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지금 진단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그냥 싸구려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조작국이 돼버렸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 발각됐을 때 그것을 고쳐가지고 반듯하게 만들 의지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싸구려 된 거나 대한조작국이 싸구려 된 거나 그게 그건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민주당을 그냥 보기만 하는데 이 선조정 논술위원은 저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는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투영하거나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언젠가 나라가 그렇게 싸구려 될 것을 걱정한다 그러지만 저는 나라가 이미 싸구려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문제를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데 선우정 논술위원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도덕 리스크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옳음과 틀림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불법과 합법에 대한 그런 구분도 모호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한 제어 시스템도 작동하는 것이고 평범한 규범이 민주당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규범이 작동했다면 이재명은 인천광역시 개양을에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대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도덕 문제는 윤석열 정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권과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현 정권이 가장 원하는 야당은 학폭 아빠 조폭 삼촌 그리고 개딸들이 마구 설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사람들도 대부분 알 것이다 같은 시대에 살아간 사람으로서 참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고 참 걱정스럽고 인생들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당대의 유익함과 영화를 위해서 저렇게 저질스럽고 나쁜 일들을 뻔뻔스럽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586운동권 출신들이란 것이 지금 62세 60세 59세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금세 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한국이 잘못되면 586운동권 출신들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586운동권 출신들이 국가를 침몰시키거나 와해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사가들이 기록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가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리면 그런 역사가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격조 있게 행동하고 품 있게 여러분들 행동하고 품 있게 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짐승과 금수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기준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나라 품 있는 나라 대단함을 추구하는 나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동물도 아닌데 훌륭함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다 그렇게 와해시켜 버리냐 이야기죠 나라가 좀 훌륭해지면 얼마나 멋집니까 정치가가 좀 훌륭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타의 모범이 다 되고 본인 스스로도 훌륭함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들 싸구리를 만드니까 참 민주당 문제가 민주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좀 마음이 쓰린 거죠 금세 가는 것이고 체온은 아주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보면 참 586운동권 출신들을 강하게 제가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내분 상태에 친명계하고 비명계 사이에 그래도 비명계는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강한 도덕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그리고 또 이재명 씨의 검찰 공소장 같은 걸 보면 이거는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명계에 좀 많을 거고 친명계 사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반란표 쏟아진 이재명 체포 안에 몇 개의 기사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김남국 안산행과 어디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 비명계 방탄을 조직한 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이제 다툼을 기자분이 기사화를 한 것 같은데 김남국은 아주 젊죠 올해 한 52살 정도 됐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란표가 31표나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 비명계 너희들이 은밀하게 작업을 했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 단점이라는 것은 세상에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의 대소사든 아니면 나라의 일이든 간에 모두 다 상대방의 덤특이를 씌우는 거죠 그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입니다 인간으로서 참 용인하기가 힘든 지금 러시아 이런 푸틴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서방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이나 기사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본질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좌익이나 한국 좌익이나 러시아 좌익이나 남미 좌익이나 공통된 특징이란 것은 나는 책임질 일이 없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이게 막 공통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 회로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딸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개딸들도 그냥 반동분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보니까 너 수박이지 겉은 민주당의 원인지만 아는 보수지 개딸들은 문재인까지 넣은 수배 포스트를 돌리고 있다 이재명은 첫째 무엇을 무결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비이재명 이탈뼈 색출 움직임에 국힘당은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반란표 31표가 나온 것을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다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박홍근 씨는 분열은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고 표결 책임 따질 때 아니야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정 운영하기도 바쁜데 무슨 민주당이 무슨 분열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도 다 뭡니까 바깥에 가상의 적을 설정해 가지고 내부에 그런 화합을 도모하자는 거죠 진중근 씨가 여러 가지 그런 진중근 씨의 입장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비난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발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중근 씨죠 물론 사안에 대해서 저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만 이번에도 정확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명은 사실상 가결된 거다 방탄 좁기를 다 뚫려가 살의 총알이 닿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에게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진단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근 교수는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입니다 방탄 좁기를 입었는데 방탄 좁기를 다 뚫고 총알이 살 끝에 닿은 상태입니다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 어느 조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가 자유토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침묵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집단이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뭡니까 1년 2년 3년 동안 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집단인 겁니다 진중근 씨하겸이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찬성했는지 반됐는지 취조를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북한 정당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견 다른 의견이 일치에 피력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정당에서 정치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처럼 사고가 자유로운 사람들은 애시당초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자기가 맹백하게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걸 찬성을 해야 되니까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기피한 데 대해서 정상적인 것 아니냐 말을 잘못했다가 극성성 홍의병들이 다 몰려들어 집단 행패를 뿌리는데 감히 말을 할 수 없고 팬덤에게 완전히 당이 먹혀버려서 얘기를 못 꺼낸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간이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면 이렇다 반대하면 이렇다 나는 기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지 않느냐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면 도덕이 작동되는 사람이고 윤리가 작동되는 사람이고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이면 벌써 물러났죠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작동됐으면 뭐죠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출마를 안 했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 한 명 때문에 당 전체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역사뿐만이오 근래 역사를 보더라도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그냥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를 전쟁의 파국으로 뭘 위해 가지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나라가 아니고 정당을 그냥 그렇게 끌어가 보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민주당이란 공당을 이렇게 뭐죠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간 누구든지 간에 권력만 잡으면 마음대로 시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뭘 도입했습니까 연방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한 50개 이상으로 좀 잘라버렸으니까 각자가 다 국가니까 미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착하게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은 인간 본성을 괴뚫었던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권력만 지고 되면 그냥 자기 쪼대로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든 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86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 가지고 흩든 선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선거가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족쇄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자 도구인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검찰 공소장에 여러분들 적시된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한 것만 해도 최소 5년에서 어떤 건 10년짜리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당을 갖다가 왜 자기 방단복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없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양심 있고 양식 있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절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판까지 가는 거죠 파구까지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이 더 주목해야 되지만 권력을 진 보편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선거라는 것을 읽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노예처럼 지금은 민주당이라는 당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걱정했으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여러분들 권력을 쪼개가지고 연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50개 여러분들 나라로 그냥 재편을 시켜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것은 권력구조가 소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이 쥐게 되면 그건 뭐 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민주당의 내분 사태를 보면서 지금 진중근 교수 이야기대로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고 딸들이 뭐라고 하고 민주당의 친명계가 뭐라고 주다든가 하는 데 간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범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란 것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본인도 알 거라고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을 놓치는 순간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방까지 가는 거죠 참 이기적인 거죠 인간이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 저는 인간을 별로 잘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신의 사증 그렇기 때문에 팬덤 현상 개딸들처럼 뭐죠 특정 인간을 좋아해가고 울려다니고 몰려다니고 이런 것은 저는 아예 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개딸들의 울부지점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언어가 되게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가 월간조선의 이문열 선생이 가진 인터뷰에서도 그런 거를 지적 했더군요 국가가 혼란스러워 질 때는 언어가 무너집니다 언어가 무너지는 겁니다 선이란 언어도 무너지고 악이란 언어도 무너지고 정이란 언어도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를 다르게 그냥 국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언어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개딸들 이재명 열렬 지지청 들이 당대표 거치까지 결정하겠다 당원 투표하자 안민석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네요 뭐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한 번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개딸들이란 용어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기가 차죠 저도 처음에 이 개딸들이 무슨 뭐 딸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개의 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 개의 개의 딸 이렇게 표현해두고 면요 개딸들 참 용어도 시안하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 개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어정치의 끝장이 요즘 유행하는 개딸입니다 원래 정치란 것은 말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조어정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개딸이라는 말을 듣고 요즘 반려견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강아지를 지칭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모 정치인 측에서 그게 개혁의 딸들이란 말을 줄여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그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오해하게 좋게 사용하는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개혁의 딸이 아니라 개혁의 여전사란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게 국민 정서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갯딸은 오히려 개혁의 여전사를 욕보이는 말이 아닌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판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말씀처럼 참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불법과 부정의 눈을 감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럴 게 없고 모두가 한 번 더 해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기가 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는 조정치의 끝장이 요즘 유행하는 개딸이다 여러분 이 개딸들이 제정신인가라는 부분들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가보니까 공병호 tv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네요 이재명 열성지지청 개딸들 비명교 의원들에 대한 문자 전화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끔 제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니까 2만 5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어제는 95%가 나왔는데 96% 정도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일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그룹이 민주당을 들었다 나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돼 있고 또 일본의 정치 세력들은 그런 개딸들을 등에 업고 다른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댓글이 좀 222개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리한 다음에 몇 개만 봤습니다 저름처럼은 개딸이란 개같은 짓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고님은 개딸 누가 이름 한 번 잘 지었습니다 유시오님은 설문조사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미친 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 다시 고치소 미친 짓으로 이렇게 열받아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문용학인님이란 것은 도대체 개딸이란 것들이 무화하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선도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집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든 간에 개딸이란 홍의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울러다니면서 정치적 목표물이라는 관역을 설정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짓들이 문화대혁명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딸과 홍의병 2022년 또 10월 27일 날 문화일보에 김세동 논설위원이 썼네요 이런 집단적 관계를 비판한 당 소속 정치인에게 이재명 대표 권력렬 지지자인 개딸이 나서서 인터넷 린치를 가하고 있다 가히 마우쩌뚱 지하의 홍의병 같은 모습이다 꼭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린치란 것이 아무리 이렇게 강심장인 사람이라도 상당히 심적으로 타격을 겉으론 표시가 내지 않지만 내상을 많이 읽는 거죠 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홍의병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심성이란 것이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서도 언젠가 초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 문화대혁명을 중국에서 경험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정주하는 한 작가분이 쓴 홍의병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놀리고 이성이고 합리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편을 왜 가지고 그냥 몰려가 린치하고 뭡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이 문화대혁명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사람이 또 좌파들이 뭡니까 대북격인 그런 교수였지 않습니까 리영희 씨 돌아가신 분이죠 또 막연하게 이러면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이런 성장한 세대가 지금 586 운동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전체주의하고 개인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화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항상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가 수십 년 해놓은 것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빼앗는 것만큼 여러분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이것저것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참 이준석 사태를 경험하면서 나이가 훈장은 아닙니다 나이가 훈장은 아닌데 그래도 좀 참 이 젊은 사람다운 표기도 필요하지만 좀 겸손 겸양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벌 되는 사람들 막 육두문자로 공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한국이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살아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하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뭐하던 친구인지 모르겠던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좀 페이스북을 가지고 공방을 했네요 홍준표는 천하람이 보고 무명 정치인의 자아도치다 천하람은 대구 온돌방 따뜻하시냐 이준석 가야 하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홍준표 대구시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신경전을 벌렸다 뭐 논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천하람 씨 정도 되면 아마 저 홍준표 씨의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아들뻘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정치하려면 참 모질지 못하면 이준석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럼 걷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런데 보면 해를 끌 끌 타죠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적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꼭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노인들을 만날 때 그 노인이 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살아온 삶에 대한 일정한 존중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그냥 육두문자로 공격하고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가 볼 땐 잘못된 일인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서있던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특히 지적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 뒤집어 없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탈원전이란 게 왜 나옵니까 그냥 기존의 모든 전통과 관행과 축적은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공산당들이 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임금주도 성장은 그것은 완전히 뭐죠 지적 오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축적된 임금을 올리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신나간 생각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지적 오만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국민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을 통해 가지고 고개 빳빳아 세우고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 그냥 짓밟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여러분들 쏟아 대면 그 자체가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당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준석은 당대표가 될 때 홍준표 청년정치 당의 미래 비전을 말하고 정권교체 열망을 부러지자면서 국민들과 당원들 사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는데 뭐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이준석이 지혐으로 여러분들 당대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ARS 투표 결과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결과하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지지도 지지율 빼기 ARS 투표 지지율이 이준석은 플러스 10.67% 정도 나오고 나경호는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두 개의 표본 집단들이 거의 5만 한 10만 정도 되는 큰 집단인데 ARS 투표에 이준석 지지율하고 모바일 투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걸 당원들이 했으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이준석의 무슨 사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사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야심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 6월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님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일체검기시하고 탔질 안하지만 국민들과 당원 사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당선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톡 깨놓고 이야기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누가 만들어주는 선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세는 자가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중진 여러분 정치인뿐만이 모두가 다 침묵하니까 이 나라가 다음에 골로 안 가겠습니까 골로 가죠 표를 세는 자가 뭡니까 권력자를 선출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아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찬 거죠 요즘 당대표 선거를 보니 비전은 아예 없고 자해 음해 비아냥만 난무하고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은 천하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치에 취해 책임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김대중을 큰 정치인으로 존경한다며 박정희 존경이 걸려있는 우리 당은 그만 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정신나간 젊은 친구인 거죠 종복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색깔론쟁으로 몰아가는 반대당 논리를 추종한다면 굳이 우리 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음에도 국회에 입성을 하지도 못할 지역에서 그 지역 정서의 아부의 본들 본인에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트로이 목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계획 인사를 자체해본들 요즘 우리 당 당원들은 속지 않습니다 당의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만 자중들 하시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당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힘당 여러분들 선거는 진짜 당원들이 좀 뽑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또 만들면 안 되죠 선거결과를 그런데 이분도 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풀뿔 풍기지 않습니까 박정희 덕택에 밥 먹고 사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승만 덕택에 이른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 덕택에 이른 밥 먹고 사는 것도 알아야 될 거고 좀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변에 우리가 참 많은 덕을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더 분발해 가지고 우리도 제3 국가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오늘까지 온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국힘당은 제대로 선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쏘아 가지고 또 이제 바로 전에 정치인의 특권 중 가장 중증이 착각의 자유입니다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 두 번이나 당선된 것은 그런 우리 당이 낳은 호남의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한 번 튀어보려고 그곳을 간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북 좌파를 겁내 눈치나 보면서 종북 좌파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고문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이고 저는 이미 젊은 시절에 우리 당 최고 흠진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속 단순도 해본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더 고량으로 하방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평생 국회 문턱에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버릇 없는 철부지들을 질타해달라는 요청이 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게 좋은 겁니다 천방주 뚝 나뛰면 낭패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흉내 내려면 그 정도의 내공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한 다음에 했겠죠 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싸움을 할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격하면 뭐죠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이럴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의 요지는 자 너것도 한번 살아봐라 그 이야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꼰대니 이렇게 해서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백안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냥 밥을 헛구름 먹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넘어서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경험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견디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검색하죠 젊음도 그냥 중년이 되고 중년이 또 작년이 되고 작년이 노년이 되는데 지금 정지판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중에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완용이가 욕을 그냥 평생 동안 쳐먹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는 몰랐겠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 겸손하고 또 뭐 어른들을 공경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비아냥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제 중앙일보의 논술위원 분이 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보니까 중앙일보에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던 분이 글을 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하고 오늘 내용을 좀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전직 외교관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의 권기창 주대사연에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기로에 선 한국 외교인데 이제 어제 중앙일보 논술위원과 좀 다른 시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전직 외교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 말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관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보편적 가치 보호를 위해 나토와 협력을 그동안 천명해왔던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하고 러시아의 교역 금융은 34조 원 정도 되는 마음입니다 수출입 문제가 자 이제 이 전직 외교관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외교의 방침이 가치 외교인 게 그러니까 이 가치 외교를 제가 해석하기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 진영 국가들에 함께 연대해서 세계적인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다한다 이런 정도의 문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 외교 노선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서방과의 관계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무기 지원을 거부하게 되면 서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천년가스 화석연료 농축우라늄 2차전지 원료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희귀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끊을 수가 있고 벌써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경우는 대리점을 철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영업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모양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다 이제 전직 외교관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가게 되면 정부가 지향 하고 있는 가치외교나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무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옵션을 걸 겠죠 이번 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향망이 가려지는 분기점 이고 전쟁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를 생산한 방산강국인 한국이 무기 지원을 거부하면 나중에 우리가 침략을 받을 때 나토가 무기 지원을 거부할 수가 있고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항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하려면 뭔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물론 이런 선택의 경우에도 한류관계 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저자가 볼 때는 나토가 간절히 바라는 포탄과 탄약 중심으로 미국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 세계적 군비 축소 흐름 와중에서도 포탄과 탄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남북한 이고 특히나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포탄 탄약 등을 무기로 보내고 있다고 미국이 폭로한 마당에 동맹국인 미국 등의 한국이 포탄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직 주우크라이나 대사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근간인 가치외교나 또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볼 때 포탄과 탄약을 이렇게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격용 무기보다도 방어용 무기를 지원한 것이 낫고 서방도 전쟁 초기 확전 을 우려해 주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 하다가 나중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 했는데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주요 원자재의 대체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유엔의 참전 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무기 지원과 차원이 다른 우리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잇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소련의 심기를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건드리는 한도 건드리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국 우리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제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걱정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 하고 우리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중앙일보 논술위원하고 다른 것은 뭐 이분은 이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한 번 이 문제를 다룬 적 이 있고 이번에 이제 1주년을 맞아 가지고 뭐 하도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에 계시는 강윤희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의 교수님 의견을 한 분은 작은 논문 한 분은 심청 인터뷰 두 가지 견해를 제가 상당히 높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의외로 뭐 다수는 아니지만 푸틴 입장을 존중하는 러시아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댓글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옹호론 러시아 옹호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인들도 많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게 되면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전쟁에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조선일보의 파리 특파원이 파리 특파원 시각 에서 본 러시아의 북한하라는 그런 짧은 갈름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떤 사회가 전체주의화 될 때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한번 이 파리 특파원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러시아를 북한화하는 푸틴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러시아는 푸틴이 이런 집권 기간을 연장하는데도 무리수를 엄청나게 많이 뒀지 않습니까 선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언론 탄압했죠 정적들 제거하죠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 영국의 더 타임스가 러시아의 북한화라는 효연을 내놨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러시아가 점점 북한처럼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신공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푸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식 사상통제와 선전선동 활동에 몰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인열세 비판 언론을 모두 폐간 했고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이 언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감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독재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용어를 공식적인 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군과 전쟁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허위정보유포로 최고 15전형에 처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정부와 집권당한 미국과 서방의 목적은 러시아의 파괴다 이렇게 다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파리특파원의 러시아의 북화나 저는 뭐 이런 것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서방 언론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작가적 상상 열 동원해서 러시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를 금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러시아는 실로 여러 면에서 북한을 지금 달방하고 있고 최근엔 국제적 고립의 측면에서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국제행사 푸틴 대통령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러시아 경제적인 국제금융과 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대표 수출 비용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각종 광물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기도 맡겼고 지난 24일 추가 제재로 제3국을 통한 각종 전략 물자의 우회 수입도 불강해질 전망 이다 그러자 툭하면 핵 위협에 나서는 것도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전황 악화나 서방의 우크라니아 지원 확대 발표가 되면 어김없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건 말에 절대 올려낼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7일에는 러시아 없는 세상은 필요 없다며 모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것까지 했다 북한도 내부 동료나 한미동맹 강화가 기조되면 바로 핵 혹은 미사일 과시에 나선다 정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방 언론들의 조작이 큰 역할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우둔 두둔하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북한 못지않게 높아졌고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대고 있다 왜 간이 아니고 서방의 원자재와 샹필 민수용품 빠진 자리에 모두 중국이 메워주고 있고 상승전다의 현대차가 떠난 전자자동차 매장을 몽땅 중국산이 점령했고 중국 지원이 없으면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들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중국 종속은 더 심해질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무기 경제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근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명물마저 좌우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의 북한화가 뜻하는 진짜 위험의 실체다 이걸 딱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전해를 피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떻든 이렇게 시각을 반듯함이라는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푸틴과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의 큰 흐름 교육의 확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확장 기본권의 이런 확장이라는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을 두둔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펴내는 역사책이 다 이러면 어떤 시각입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각 세계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 교육의 확장 자유의 확장 기본권의 확장이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뒤틀린 그런 세계사 책을 그림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뭐죠 한 10년 전에 아이들을 위한 세계사 책을 썼겠습니까 제가 30대에 외환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구소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다시는 그렇게 그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들어와서 헐값에 기업이나 자산을 구매해 가지고 그걸 일명 양털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월 달에 무역수지적자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그때 이제 제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이제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 지금 이제 sk그룹의 회장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죠 1993년 4년 이때 그분이 그냥 항상 젊은 박사들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가서는 큰일이 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조화 안 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한국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나 무역수지적자가 절대 발생해서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목숨주라고 같다 그렇게 역설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외환위기 때나 있던 일이 터졌는데 12개월째 지금 적자고 무역수지가 아주 어느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이제 중앙일고에 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일본 와서 보니까 오늘이 3일 전인데 일본 여행이 노우저펜 때의 1000%가 증가했고 오사카나 교토 여행을 떠난 주요 관광지를 들을 때마다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외환위기가 터질 때 외환위기가 터질 때 원화가치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엄청나게 많이 다녔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1996년 9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고 그리고 원화가 상당히 고평가가 됐습니다 유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전혀 여러분들 감을 못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경상주의 적자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 여행이 지금 증가하는 것은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여기 엔화가 저렴한 덕에 일본을 자주 가게 됩니다 노 재팬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이 원화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엔화에 비해가지고 이제 외환위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도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어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2월 달에 53억 불 적자가 발생했는데 1월 달에는 126불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우리 경제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올해 누적 적자가 1월 2월 달에 179억 불이 생긴 겁니다 지난해 경제 전체 무역 적자 477억 원의 38%가 1, 2월에 달성된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위기거든요 수입을 좀 줄이더라도 수입을 줄이기 위한 무슨 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바는 거죠 계속 적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수입이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환위기가 터질 때 상황은 만성적인 경상수위 적자 무역수위 적자가 누적되면서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절감 운동이라도 가격도 현실화시키고 해가지고 1년 이상 지금 이렇게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1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적자가 큰일인 거죠 1995년에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무슨 큰일이야 발생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 나라 일 맡은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뭡니까 긴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겁이 많고 특히 부도 이런 거 참 너무 많이 생례적으로 좀 민감한 편입니다 아껴 쓰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조심 안 하면 그냥 터지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를 절약하게 되면 얼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푼 돈을 아껴야 큰 돈을 아낄 거 아닙니까 적자 규모가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가 반도체 하나의 목숨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하나의 반도체 다음에 어떻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이거는 큰일이야 없을 일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참 봉급받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아무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은 생산계층에 대한 그런 중과세가 앞으로 계속 어제도 다뤘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성장률이 1%인 나라에서 조세 준조세 부담이 1년 만에 10% 이상 정도 이런 부담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그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에 계시는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이 재미나는 일을 끄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봉급이 계속 올라가니까 과세 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냥 세금을 더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저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근로소득체가 10년째 3배 어마어마하게 떠들어간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뭐죠 근로자가 봉인 겁니다 봉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봅니다 근로소득세 진수액은 전년보다 14% 늘어났다 과세 구간을 조정 안 하고 임금 인상률은 계속 높아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더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2021년부터 본격화한 임금 상승이 결정적이었다 임금 인상폭이 크고 평균 연봉 1억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노다지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도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 6천억에 이를 것을 보고 있다 경제는 1%대의 빈약한 성장률인데 세금 증가율이 14%, 4.6%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금을 내는데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5배 10배 정도가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건 너무하다는 이야기 드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정부가 직장인 유리지간만 집중적으로 틀어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2022년 총국세는 395조 9천억으로 2012년 203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0년 동안 2배를 더 받은 겁니다 국세를 법인세가 45조 9천억에서 103조 6천억으로 근로소득세가 19조 6천억에서 57조 4천억으로 거의 3배부터 10년 동안 국세가 2배 증가했는데 10년 동안 법인세는 2배 정도 더 걷었고 공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3배 정도 더 걷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약탈적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올 땐 좀 답답해요 그냥 생산계층에게 계속해서 중과실 때리는 겁니다 어제 세금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보면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2배 이상이 됐고 근로소득세가 19조 6천억에 57조 4천억 정도 3배 정도가 여러분들 10년 동안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두 자리 숫자는 훨씬 웃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그런 주제들을 다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도둑놈들 시리저 도둑놈들 시리저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선거가 참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 선거 문제를 좀 다룬 이 문제를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권이 지금 총놈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따른 도둑놈들의 2권 도둑놈은 3권에 이어가지고 4월 1일은 2020년 4.15 총선 3주년 기념으로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기가 찹니다 어떻게 훔쳤나 걸 보면 4권이 나오는데 이 도둑놈들 시리저가 계속 이렇게 발간이 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도 보시고 줄 거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나라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제 선거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권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 하시고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 또 나라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여러분께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 시리즈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실상을 그냥 완전히 까발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좀 겁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일체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본인들이 남을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널리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고 이게 이제 뭐 저만의 일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또 정의로운 일이니까 정의로운 일을 좀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효수님 말씀 유럽관광가스 호텔 온도가 얼마나 추웠는지 온도 좀 올려달라는데 나라의 지침에 따라 올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량희님 고맙습니다 교보문고에서 5권을 샀습니다 3권은 1금만 있어서 더 못 구했습니다 정말 힘을 더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큰 재산이나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없더라도 선거를 공정하게 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다음번 선거를 통해 또 책임을 묻고 이런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 땀 흘려서 만든 그런 체제인데 그 체제를 우리가 문영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자식들이 이제 노예처럼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서 참 인간 본성을 착하게 괴뚜렁 건국의 아버지들의 해안에 놀랄 때가 있는데 인간은 권력이 집중되고 제거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지조대로 나라를 운영해가지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유럽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연방국가로 해가지고 각 주로 각 주가 여러분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뭐 연방을 구성할 정도로 큰 나라가 아니니까 어차피 중앙집중적인 권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거죠 그 586 운동권 출신들이 한 게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4월 1일 날 나오는 2020년 총선을 보시게 되면 진짜 까무라칠 겁니다 내가 그를 쓰면서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그런 글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카키타님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씩씩하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좋은 하루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고 남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귀하게 쓰시고 아주 유용하게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